안녕하십니까 레몬밤 발표를 맡게 된 박고은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영상 대체로 다시 그냥 드리게 돼서 영상을 원래 화면에서 바로 녹화되도록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는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찍어서 같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장씩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이렇게 유통사 연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현대백화점이나 일단 일반 백화점 같은 공간에서 테마에 맞게 이제 집기 디자인부터 조경 식재나 조화 등을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연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레몬밤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레몬밤, 밤, 커몬밤, 멜리샤 등의 다양한 영어 이름이 있는데 학명적으로는 이제 멜리샤 오피니시널스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꿀벌이란 뜻과 라틴어로 의학에서 사용된다는 의학품이란 뜻을 약초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레몬밤이고요 그래서 의학에서 사용되는 꿀벌도 이제 꽃이 피면 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리스어의 꿀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레몬밤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서 이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레몬밤이란 이름에서 알다시피 레몬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시트러스 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향도 매우 이제 활용도가 높고 그만큼 레몬향을 내는 다양한 화합물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산화 성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염증이나 그리고 항산화 물질로서 매우 좋은 성분이 많기로 레몬밤이 장점이 되어 있도록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화합물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치료는 당연히 이제 허브 종류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테라피를 통해서 소화 개선이나 스트레스 감소 수면 향상 등의 이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양리학적인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항명해서 바이러스 및 세균 억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레몬밤에서는 바이러스 및 세균의 이제 성장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분들이 특히 감기나 기타 호흡기 감염 예방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트랄이나 계라니올이나 네랄과 같은 다양한 레몬 향을 주는 성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레몬밤이 가져가는 향을 주기도 하고 말씀드린 양리학적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트럴이랑 계라니올이랑 네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시트러스 향을 주는 성분들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시트럴에 대한 부분 이외에 베타카리오피렌이랑 시트로넬랄이랑 그리고 알파코파엘이 있는데 이 세 개 다 화합물들이 대체적으로 레몬밤에서 이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향을 보여주는 기작을 하는 화합물들이고 이제 다 베타카리오피렌 같은 경우는 이제 향염이나 향균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트롤엘랄 같은 경우에서도 시트러스 향과 유사한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적으로 매우 활용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화합물이고요 그 알파코파엘 같은 경우는 사실 알려지기도 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파코파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향기 프로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레몬밤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르펜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항염증 향균 효과에 매우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 작용에 이제 기여를 하는 화합물들입니다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양리학적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항명에 영향을 준 화합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놀산은 항상 다들 이제 허브류를 이번에 저희도 시험을 쳤지만 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합물들인데 이제 향 이외에도 똑같이 화합물들이 항산화랑 항염증 또는 향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건강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레몬밤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이제 향 이외에도 이제 화합물들이 그 양리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합물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이제 성분이 이제 시각화 되거나 이제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연구 중이긴 한데 개별적인 화합물들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결과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런 양리학적 효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용하는 데서는 간단하게 입을 말려서 차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줄기의 연한 부분은 음식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오일에 담궈서 오일을 뽑아서 아로마 테라피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향 증식 작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화합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트러스 베이스의 향들을 알 수 있고 항산화 작용 아까 이제 염증을 이제 예방을 하고 항산화 작용들이 이제 세포 손상을 막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다운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을 주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포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양리학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항우울제나 신경 보호의 효과들에 있고 좀 독특하게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떠한 성분이 실제 그 혈당을 수준을 조절하는지는 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보호 효과라고 해서 이제 항산화 성분이랑 결국 항염증성 성분이 세포의 노화라든지 이제 그런 세균들을 좀 다운시키다 보니까 심장 보호 효과까지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좀 저도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무튼 심장 보호 효과라고 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 비슷한 내용인데 향균효과, 향진균효과, 향염증작용에 대한 양리학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의 지금 화합물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향기화합물과 이외의 성분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화합물들인데요 시트롤렌, 리모넨, 시트롤렌, 알코올, 게라니올 같은 경우는 희발성인 성분이랑 그리고 레몬밤의 다양한 효과, 향기의 효과들이 그리고 그 양리학적으로 소화 촉진이라든지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로마 테라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레몬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레몬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간단하게 6가지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오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가 제일 간단하긴 해요 보관도 힘들고 이제 기본 식물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오일은 이제 아로마 테라피적으로 이 오일을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습기에 오일을 넣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한두 방울 같이 넣어주면은 가습기가 이제 돌면서 그 향이 퍼지는 효과로 이제 또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습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 있고 마사지 오일, 베이스 오일에 넣어가지고 마사지 오일로 또 사용이 되면은 향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목욕 추가제에 넣기도 하고 향수나 바디스플레이, 인센스나 센 캔들 그리고 환풍기 클리너로써 이제 이런 향들 이용해서 하다보면 결국엔 이 향이 전체적으로 잘 퍼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코로 들어오는데 제일 근접하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분들이 항상 다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한 성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과하게 사용을 하시면 안되고 몸에 혹시 거부반응이 없는지 테스트를 꼭 하시고 그리고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앞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오일로 활용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레시피를 좀 찾아봤었어요 레시피로 어려운 건 사실 아무도 힘들고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그래서 레몬밤 모히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여름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음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레몬밤 모히또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애플민트를 보통 사용을 하게 돼요 애플민트를 이용해서 모히또를 만드는데 저도 옛날에 몇 번 만들어봤지만 실제 레몬밤 잎을 약간 눌러서 절구 같은 이런 미니 절구 이런데나 아니면 숟가락 같은 걸로 꾹꾹 누르셔서 상처를 내면 실제 가지고 있는 허브 향을 확실히 시트러스 향을 즐길 수 있고요 그냥 넣으시면 입 겉면에서 나는 향을 맛볼 수도 없죠 사실은 이제 맛이 나는 건 아니니까 더 향을 더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찢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데 라임 한 조각을 같이 넣어서 눌러주시면 라임의 새콤한 향이랑 같이 시너지가 나가지고 음료 자체가 많이 향이 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설탕 시럽까지 넣어서 이제 지리 낀 레몬밤에 이제 럼 술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나는 이제 알코올 없이 즐기고 싶다 그럼 화이트 이 위에 재료들 중에서 화이트럼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을 넣고 탄산수를 기호에 맞게끔 채워서 가볍게 저어주시면 레몬밤 잎을 살짝 넣고 라임 조각을 넣어서 예쁘게 또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이제 음료수 같아요 그래서 음료로도 많이 즐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류로 해서 파티나 이렇게 가볍게 홈 파티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몬밤 버터 레시피인데요 레몬딜이 아시는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레몬딜 버터가 사실 작년에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레몬밤으로는 안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레시피를 좀 찾아보고 대체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고 기존에 있는 치앙에 따라 무염버터, 가염버터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살짝 녹여서 잘게 다진 레몬밤을 검은 밤을 이제 레몬 껍질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레몬 주스랑 좀 더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소금은 굳이 내 취향껏 저는 가염보다 무염을 원래 먹는 편이라서 굳이 이제 넣지 않으실 분들은 꼭 안 넣으셔도 되고요 얘들을 이제 잘 섞은 다음에 원하는 형태에 담아서 살짝 굳혀주시면 편하게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간단한 이제 한 끼 식사용 버터로도 드실 수 있고 요리를 할 때 다른 버터 넣을 때 대신에 이제 레몬밤 버터를 넣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향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하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양리학적으로 효과가 많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적인 용도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 레시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허브라는 게 사실 향으로 즐긴다라는 생각만 했지 섭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친숙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서 섭취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효과들도 다채롭게 즐기면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영상 대체로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구요 이제 이 레몬밤 레시피를 가지고 즐거운 또 다른 파티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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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